포항 지진 액상화 현장을 조사한 전문가들이 오늘은 시민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반부터 포항시청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대시민 토론회에는 하마다 마사누리 아시아 방제센터장과 손문 부산대 교수, 김진욱 서울과기대 교수, 심지연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등 국내외 전문가 9명이 참석했습니다. 대시민 토론회는 일본의 액상화 피해 현황과 대책을 소개하고 포항 액상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전문가 토론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액상화는 지난해 포항 지진 때 진앙지인 흥해업과 송도돈 주택가 일대에서 국내에서는 처음 발견됐는데 어제 현장을 조사한 전문가들은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